구독,좋아요,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구에 와서 제일 먼저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채워가는 채워가는 공부를 하시고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실천으로 옮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수행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철저히 공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비워낸다. 그래서 이 비워내는 것은 수행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등하고 손바닥 같이 보시면 됩니다. 손바닥은 수행입니다. 손등은 여러분들이 공부다. 공부와 수행은 이렇게 음양의 작가와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같아. 수행과 공부는 부부와 같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겠대요. 저는 지금 겉으로는 이 꼬리 올래가 좋은 사이같이 관계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내면에서는 하는데 겉으로는 좋은 관계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모순이다 이렇게. 즉 안팎이 그지 안과 밖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된다. 이때 여러분들 마음과 일치가 안 될 때 몸과 마음이 이렇게 이럴 때. 여러분 몸과 마음. 그럼 저 들어가면 감정. 감정과 이렇게 이렇게 일치가 안 될 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스트레스. 이게 여러분들이 몸에다가 신호를 주면 그 신호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병이 발생했다라고 혹은 통증이 유발된다. 이렇게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과 마음. 즉 감정과 몸이 일치가 안 됐을 때. 사실 표현을 자기가 해줘야 돼요. 네가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사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더라. 내 마음에서 이렇게 불쾌한 느낌이 올라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게 자기 감정과 몸이 일치되어 있죠. 그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대. 근데 이럴 때 이제 관계를 잘 하려고. 안그런치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스트레스가 된다. 이렇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여러분이 내면 세계에서. 여러분. 이 분별하는. 이 분별심을. 언론에 내려놓고. 무심에 들. 이렇게. 무심에. 이렇게. 무심에. 그러면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공부가. 공부가 이렇게. 분별심이 올라올 때. 분별심을 내려놓고. 무심에 들어라. 하는 그 가르침을. 자신이 이제. 실천에 옮기니까. 이게 바로 수행이다. 이렇게. 철저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일치돼서. 나오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신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잘 연습하셔야 됩니다. 표현. 이 표현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안에서는 말을 하고 싶다는 게. 욕구가 있지만. 요 목을 못 넘어와. 그래서 입에서는 안 나와요. 반드시. 반복을 통한 연습을 하셔야. 이렇게.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고. 특히. 주동적으로. 이렇게. 주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이걸 뭐야. 수행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다. 수행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 항상.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자. 수행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경심을. 공경심을. 출발해서. 이렇게. 철저히.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지켜. 요게. 수행의 기본 중에. 제일 1번. 그 다음에. 두번째는.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요게.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그 다음에. 주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 있는. 무엇이. 몸이. 몸은. 자신의 몸이. 자동적으로. 주동적으로. 그 다음에. 주동적으로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수행을. 해외. 왜냐면. 일치된 행동이. 몸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몸에서는 안 나오면.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수행하려면. 이 몸이. 즉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몸 단련을. 출발로 해서. 그 몸 단련 덕분에. 마음에. 찌꺼기가 안 생기게. 표현하고. 즉시 움직이는 덕분에. 다시. 이 마음 덕분에. 몸은 또. 활발하게. 생기가 돌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와. 수행.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에. 짝이 나는 걸. 특히.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공부도 제대로 하려면. 수행도 제대로 하려면. 공경심이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하려면. 1번이 공경심에 서 있네요. 공경심. 뭐냐면.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에게. 먼저. 공경심이 나오고.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늘.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셔야. 그래야지. 공부를 가르쳐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질문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사람과 같아. 다. 질문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질문하는 삼박자. 질문해서 이렇게 하는 삼박자. 여러분들 배운 대로 해볼까요. 첫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연습도 하시고. 두 번째. 무슨 뜻이다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연습도 하시고. 이러면 계속 질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서. 자신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삼박자 질문 연습도. 많이 하셔서. 이런 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공부 잘 할 수 있는. 기본이. 차근차근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질문해 주셨는데. 내면 세계와. 내가 표현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내 몸에 신호가 와서. 때로는 통증으로. 더 심하면. 마비까지 온다. 왜. 일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과 공부가. 손등과 손바닥같이. 이렇게. 음량의 짝이다. 이렇게 해서. 늘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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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